RMS 9.0 차량, 하이루프 일체형, 어닝이 있으면은 카칭스, 바캉스, 차방 모두 가능하고 더불어 이렇게 2열 회전시트를 해놓고 바닷가 쪽을 쫙 보고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어요. 무더위만 남았습니다. 휴가 시즌이고요. 바캉스, 카칭스 시즌의 아트원의 자랑인 RMS 9.0의 시즌에 맞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늘 출고 차량은 원목 가게의 메카 이나트 주식사로 출고가 되는데 출고 전에 영상 담고 있습니다. 외장 쪽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앞쪽에 그릴이 AP 그릴, 일명 수출형 디자인하고 비슷한 AP 그릴이 RMS 차량에 장착이 되는데 기아만큼 밑에 RMS 글씨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그릴, 그리고 바지킷이 장착된 앞 모습이 사실은 일반 카니발과 전혀 다른데 과연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루프의 디자인 자주 설명을 드리죠. 기아 순정 하이루프는 스틸 재질인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는 GFIP 재질이고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는 단열 효과 확실해야 되는데 안쪽에 이솔랏이 도포되어 있어서 단열 효과, 렌즈 차량 효과 확실하고요. 그리고 외장 차 솔라가 송팅 비반사 되어 있고 사이드셋, 보신 것처럼 전후 바디킷,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스노 화이트 펄 차량 RMS 9.0 외장 쪽에는 일치형 사이드 원인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실내 쪽은 자주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열어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이 차는 제가 직접 이나트 회사로 끌고 가서 대표님한테 설명드리고 인도할 영상도 찍는다는 거 아트원24 채널 꼭 구독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의 일렬 모습 보고 있는데 12.5인치 설치용 보존 모니터 그리고 와우 디컬 리얼 카본 핸들 이렇게 여름에 땀 날 때는 손에 땀 나면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지 않고 디컬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주행 감각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네몬 컵홀더가 RMS 9.0 차량에 안 들어가면 큰일이죠. 요즘에 고급 차량, 의전용 차량에 네몬 컵홀더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들어가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도 실제로 아이스커피 얼음 녹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에 위에는 스타메트라고 별이 반짝반짝 빛난 스타메트가 RMS에 기본으로 장착되면서 더불어 이렇게 풀트리밍, 일일이 손으로 한 땀 한 땀 붙이는 이 풀트리밍 작업이 수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랙박스형 문미러가 기본으로 RMS에 장착되고 상부에 풀트리밍도 한번 살짝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렬 쪽은 설명이 길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2열이죠. 자, 일렬 쪽은 나름 편의장치 다 되어 있고요. 2열 쪽에 RMS 전동 시트가 사실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통로석 확보가 쉽다는 거. 2열에서 3열로 들어갈 때 통로석이 쫙 벌어지면서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 외부에 물리 버튼이 있습니다. 전후 이동, 그리고 통로석 확보하는 버튼도 있고요. 바닥 쪽에는 헤링본 요트 바닥, 그리고 도어 스카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해놨냐? 휴전으로 해놨어요. 조수석 쪽을 제가 직접 몸을 받쳐서 휴전 시트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왜냐? 뒤를 봐야 되니까요. 사이즈에 밟고, 도어 스카프 밟고, 헤링본 요트 바닥 밟고, 뒤로 수월하게. 통로석이 굉장히 넓어요. 회전 시트로 들어갈 때도. 자, 위쪽 한번 비춰주시죠.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 카메라가 이쪽에서. 통로석이 상당히 넓어요. 통로석이. 통로석이 상당히 넓은데 제가 쉽게 들어가서 착자를 하고 카메라는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죠. 카메라는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뒤쪽 자석에가 또 버튼이 있는데 등판이 완전히 170도까지 뉘어집니다. 등판 뉘어지는 버튼도 마찬가지로 뒤에 센터 콘솔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등받이 조절 버튼도 이렇게 각각 독립된 등받이 조절 버튼이 가능한데 저는 현재 등받이를 뒤로 완전히 뉘어놓은 상태고 2열에 이렇게 회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회전 시트는 통풍 10cm도 모두 가능하고 와, 정말 편하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 이렇게 커튼, 허니콘 블라인도 있어야 강한 햇빛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상부 쪽도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29인치 안드로이드 삽제된 모니터. 본 모니터는 35A 인산철 보조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2시간, 3시간 동안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고 와, 천장 부분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송풍구 좀 세게, 바람 세게를 하면은 4개의 펜스에서 송풍구에서 와, 정말 정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고 직통이 싫으면은 확산형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실내 하이루프의 특징이고 7개의 그림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AS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음, 너무 화려한 것은 야간에 눈이 부시거든요. 아트원은 적당히 차분하게 화려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스타라이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AS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사실 운전석 뒤쪽도 딱 회전해 놓고 바깥에 딱 보면서, 명호커벌드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 딱 먹으면서 잠시 쉴 수 있는 버전이 바로 아르메스 9.0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를 원목 가구의 메카 인하트 회사 대표님한테 제가 직접 끌고 가서 인도해 주는 영상도 다문이 아트원24 채널 휴가 끝난 다음에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속 쪽으로 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와, 아르메스 전동 시트, 다른 기능들이 많은데 다른 영상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통로석이 넓게 확보가 된다는 것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자, 후속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햇빛에는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사실은 그늘을 만들어주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자, 후속에서 비추겠습니다. 창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과 전혀 다른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기아 마크 대신에 아르메스 마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글씨로 ART, MES, 아르메스 그리고 본 차량은 렌터카로 출고가 되고요. 바디킴 및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아르메스 차량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비춰주시죠. 자, 실내 쪽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부터 안쪽에 모니터부터 한번 비춰주시고요. 29인치 안드로드가 탑재된 모니터 현재 1투브 활성화 시켜놓은 상태고요. 2열 조수석은 회전 시트 그리고 3열 조수석은 침대 시트 그리고 정자를 하는데 본 시트도 모두 전동으로 이루어지죠. 전후 이동 그리고 등받이 조절 버튼이 이렇게 물리 버튼과 그리고 디지털 버튼이 함께 있고 이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말 그대로 2, 2, 2, 3, 9인승 유지를 모두 하는 아르메스 9.0 차량이기 때문에 9인승의 혜택을 모두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호화스런 의전용 시트 그리고 바깥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으로 카칭스, 바캉스, 차박까지도 즐길 수가 있는 아르메스 9.0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상세 영상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차를 직접 차주군한테 전달한 영상도 담을 예정이니 앞서 입사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 요즘에 장마철은 끝났지만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고요. 모두 몸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